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연결되어 있다. 열린 마음과 받아들이는 자세만 있으면 된다.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 그 힘은 내 생각의 반응함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우주 에너자이저가 있다. 우주의 의지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지금 나의 생명이다. 생명은 힘이며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한다. 세상을 만들어낸 창조적인 원천이 바로 생명의 원리다. 세상 만물은 태초에 창조되었고 창조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주 에너지는 모든 지혜이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이 지혜가 온 세상과 우주의 은하 그리고 나를 창조했다. 우리는 정신적, 영적, 금전적, 지적 영역을 넘어 모든 방면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져야 한다.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인생의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돈의 진정한 의미를 보라 돈을 교환의 상징이자 매개체로 보아야 한다. 돈은 부족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돈은 아름다움, 풍요로움, 세련됨, 고급스러움, 좋은 삶을 상징한다. 돈은 오랜 세월 동안 소금, 소, 양, 구슬,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 등 여러 형태를 취해왔다. 돈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언제나 넉넉할 것이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다. 새하거나 나이 들거나 지칠 수도 없다. 시간을 초월함으로 나이나 형태도 없다. 나는 영이고 나의 신체도 물론 영적이다. 영은 절대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 영은 내 실체다. 나의 참된 본성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영이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은 영의 발현이다. 우리는 존재의 근원과 합일하기를 갈망한다. 나무가 씨앗 안에 있는 패턴에 따라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듯 내면에 있는 영이 모든 자질과 능력, 면모를 펼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임을 깨달으면 갈망이 충족될 수 있다. 50미터가 넘는 거대한 참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도토리였다. 세상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법칙과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다. 누구든지 내면에 거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전자공학이나 화학의 공식처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균일하게 내보인다. 마음의 영의 법칙에 협력하면 가난, 질병, 편견, 두려움,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질병, 부족, 한계는 무한한 영인 우주,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무지하 무관심 또는 소위 말하는 지구상에 스스로 만드는 지옥, 즉 잘못된 선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일터에서 문제가 있다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녀는 매우 예민했다.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관리자에게 자신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동료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구속과 속박의 집에 가두고 있었다. 스스로를 굴레에 가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해칠 힘을 실어주며 자신의 활력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다. 그 결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했고 우울했으며 예민해져서 불명증에 시달렸다. 내 제안에 따라 그녀는 사무실에서 생기는 사소한 골칫거리와 부정적인 분위기, 험담에 신경 쓰는 걸 그만뒀다. 이렇게 짜증스럽고 사소한 것들은 내면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다. 결국 가치있고 사랑스러운 것에서 마음이 멀어진다. 모든 축복의 근원인 우주에너지에서 착하고 선한 것이 나오는 것도 막는다. 그녀는 매일 아침 뿐만 아니라 하루 중 시간이 날 때마다 우주에너자이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우주의 의지는 모든 직장 동료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생각나면 즉시 우주의 의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라고 확언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진리를 한결같이 고수했다. 내면이 변하자 외면도 변했다. 달라진 세계에서 평화를 찾았고 원망, 분노, 적개심 같은 쓸데없는 짐을 지는 것도 멈췄다. 그녀는 인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제는 관리자가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주에너지는 건설적이고 조화로우며 리듬감 있고 즐겁게 움직인다. 우리가 만약 조화와 사랑의 원칙을 거스르거나 앞으로 나아거려는 생명의 경향에 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심신이 괴로워진다. 이는 내가 나에게 벌을 내려서 그렇다. 인생의 계획, 목적, 목표가 정해졌을 때 우주에너지는 더 활발히 흐를 수 있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여기서 비전이란 내 마음이 보고 있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집중하고 있는 이상을 말한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주에너자이저는 나를 대신해서 흐르며 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당긴다. 나는 로스앤젤레스부터 캘리포니아 남부지역까지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 날 청취자에게 편지가 왔다. 저는 삶이 불행하고 돈이 부족하단 이유로 상사, 조직, 아내 또는 다른 누군가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박사님 라디오를 들으니 스스로가 좋은 일을 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짐을 던져버린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짐의 무게를 덜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는 소중한 에너지를 매우 빨리 태우고 분비샘들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며 활력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고 고갈시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사례는 타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 억눌린 분노가 어떻게 유기체 전체를 괴롭히고 우주 에너자이저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지 보여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방식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였다. 사실 문제를 일으키고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생각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관계없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청취자는 다음과 같은 진리로 마음을 채웠다.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나는 지금 모두를 놓아줍니다. 그들을 평화롭게 보내줍니다. 우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다 괜찮습니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반사합니다.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진리를 되뇌면 믿음과 기대가 잠재의식에 가라앉고 경험으로 나타나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삶은 한 달 만에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제 더는 활력 에너지를 깡그리 태우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든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발견했다. 또한 건강과 불을 위한 통로도 이제는 열어두었다. 세상에는 하나의 힘, 하나의 현존, 하나의 근본과 하나의 물질이 있다. 우주 에너자이저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새로운 능력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휘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나는 고차원에서 여러 에너지를 받으며 내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라. 그러면 우주 에너자이저가 나에게 불을 붙이고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즉, 내가 실제로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이자 힘을 방출한다. 내면의 우주의지와 맞닿은 것은 고압 전선에 손을 대는 것과 비슷하다. 결과가 뒤따른다. 체중이 40kg밖에 안 되는 여성이 있었다. 남편이 트럭 밑에 깔려 꼼짝도 못하자 그녀는 트럭을 들어 남편을 빼냈다. 몇 시간 후 4명의 남성이 똑같은 트럭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이 여성의 힘과 에너지는 항상 존재했다. 힘과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우주에너지가 반응한 것이다. 처칠은 가정이 사실로 굳어진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참정용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정글에서 처음 길을 잃었을 때 매우 두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멈춰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우주의 의지도 이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는 예전에 고향 산속에서 길을 잃고 도로를 찾아 헤매던 중 하천에서 낚시하던 한 남성에게 길을 물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남성이 알려준 방향이 옳다고 가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니 곧 큰 도로에 다다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지금도 우주의 의지가 자신을 기지로 인도해 주리라고 가정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고 몇 시간 뒤에 위생병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었다. 가정이 사실로 굳어졌고 우주의 스크린에 객관화됐다. 나는 스스로 발전기가 되어 올바른 생각과 감정, 마음의 태도를 통해 숨겨진 힘을 발산할 수 있다. 역동적으로 행동하며 우주의지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잠재력이 나와 점점 멀어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힘은 알라딘의 지니처럼 램프에서 풀려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화건하며 에너지가 신체의 혈관을 통과하도록 하라. 무한자의 에너지와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지금 내 혈관을 통과합니다. 모든 치유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은 내 안에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고 현재의 의식이 잠재의식에 새긴 건 무엇이든 삶에서 드러난다. 생각은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새긴 것은 모두 내가 믿는 바에 따라 재현된다. 열심히 일하는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회의 교리를 따르고 11조를 내며 꾸준히 기부도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문안을 갖고 가족에게 충실하며 친절했다. 하지만 온갖 문제에 시달렸다. 화재로 집이 불탔고 차 두 대는 도난당했다.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했다. 부인은 바람을 피웠는데 부인이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우주의 의지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우주 위 어딘가에 계시는 자신과 동떨어진 존재라고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받으려고 세상에 왔으며 우주의 의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질병과 고통, 고난을 보낸다고 생각했다. 그는 몇 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주가 벌을 내린다고 믿었다. 우주의지에 대한 이상하고 무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한 믿음의 결과를 온갖 어려움과 문제의 형태로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믿는 주관적인 믿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며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을 항상 드러내 보인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니어스 파크허스트 킨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믿음의 표현이다. 우주의 의지는 하늘 저 멀리에 있다고 생각한 이 남성은 우주의지가 변덕스러우며 인간의 기분을 오락가락하게 한다고 믿었다. 그는 신이 그냥 저를 내버려 준다면 제가 훨씬 더 잘 살 텐데요. 라고 말한 사업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주의 의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는 하루에 3번, 5분에서 6분 동안 느낌을 담아 화건하기 시작했다. 우주의 의지는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에 담기지 않은 일을 못한다는 걸 압니다. 더 큰 기쁨, 행복, 사랑, 평화, 성공, 조화를 누리고 완벽하게 건강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나를 향한 우주의 의지라는 걸 알고 또 믿습니다. 무한자의 활력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온전함, 아름다움과 기쁨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지탱하며 우주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채운다고 주장하고 느끼며 알고 있습니다. 남성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매일 이 진리를 노래했다. 그는 이런 생각을 자주 마음속에 품으면 생각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발현되리라는 걸 알았다. 기도요법을 시작한 지 세 달이 지나자 삶은 송두리째 변했다. 일단 매우 건강해졌으며 재혼을 했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우주의 사랑을 무조건 믿는다. 우주의 사랑은 그의 마음과 몸, 사업과 가정 속으로 들어갔고 사랑과 성질이 다른 모든 걸 녹였다.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인생에서 어떤 계획, 목표, 목적을 세웠을 때 계획이나 발명, 사업에 직접 강요하는 사람, 꼭 같이 논의해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다. 과학적 기도를 돕는 영적인 조언자와는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친구나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때때로 나의 아이디어를 조롱하거나 희망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상에 대해 적게 말할수록 좋다. 침묵의 법칙을 실천하라.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신적 등가물을 세웠을 때 꽃이 만개하듯 갑자기 해답이 나타날 것이다. 평생의 풍요를 위한 신성한 계획을 세워라. 우주의 사랑은 우주 에너자이저를 최고의 전능한 존재이자 멈추지 않는 공급의 원천으로 인정하면서 내면에 있는 우주 에너자이저의 명예를 돌리고 충성하는 것, 충실하며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우주의 사랑은 건전하고 경건하며 내면의 신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사랑이 한 유형이다. 나의 더 높은 자아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룬다. 사랑과 선을 더 많이 풍길수록 내가 누릴 풍요의 몫이 더 커진다. 나의 자본은 신성한 마음 속에 있는 무한한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의지의 생각은 내 안에서 펼쳐진다. 우주 에너자이저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통로가 되어 외부 매체의 영향을 점점 덜 받고 근원에 더 기댄다. 우리는 내면에 고갈되지 않는 분수에 의지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을 인식해야 한다.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물론 멋진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무한한 차원도 탐험해야 한다. 인간은 무한함의 현존 안에 있다. 인생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여기서 마법이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말한다. 200년 전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지구 반대편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 CD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서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와 문자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그는 우리가 세계적인 마술사라고 확신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치들의 작동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정기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알아도 정기라는 힘의 내적인 본질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인은 언제나 특별한 힘을 사용한다. 평소에 마법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 마법이라 부를만한 일들이 세상에서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이해할 수 없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만 마법이라고 칭할 뿐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 해답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주적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주적인 마음의 힘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힘으로 이 힘은 무엇을 원하든 나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 이 힘은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우주적인 마음과 하나다. 나는 사실 보이지 않는 존재다. 사람들은 나의 동기나 감정 믿음 자신감 꿈 열망 또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보지 못한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 나는 불사신처럼 영원한 불멸여의 존재임을 알게 된다. 조건의 노예나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다. 신성한 생명이 살고 움직임이 존재하며 나 역시 이 신성한 생명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믿음이 구현된 것이다. 전지전능한 존재인 우주의 섬리는 생각과 느낌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나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정말 강하고 튼튼해진다. 나는 믿는 대로 된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바를 세상에 드러내고 객관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몸 이래서 믿음의 행적이 나타난다. 믿음의 작용이 사업이나 직업 가정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등 나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나타난다. 믿음은 건강 행복 평화 사랑 선한 의지 풍요 안전 고요함 평온이라는 열매를 낳는다. 신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 고난을 보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우주의 섬리를 인간에게 보복하는 잔인한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좋은 신은 없으며 우주의 섬리는 사랑의 신이 아니다. 이렇듯 우주의 섬리에 대한 이상하고 무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믿음의 결과를 온갖 어려움과 문제의 형태로 경험한다. 잠재의식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경험과 조건 사건으로 현실에 투영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섬리에 대한 이름뿐인 믿음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에서의 진정한 믿음이다. 즉 마음속에 품은 믿음이 중요하다. 나는 언제나 나의 신념을 밖으로 드러낸다. 퀸비 박사가 인간은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우주의 섬리를 변덕스럽고 하늘 저 먼 곳에 거하며 인간의 기분을 자지우지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주의 섬리가 사랑임을 믿고 나를 돌보며 보살피고 인도하고 반성께 한다는 진리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품었던 꿈보다 더 좋은 일이 인생의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다. 지금 당장 우주의 섬리에 대한 참된 개념 또는 믿음을 마음속에 품어라. 그러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의 섬리는 축복이자 기쁨,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자 절대적인 조화이며 무한한 지성이자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주의 섬리는 전능하다. 세상의 군림하고 유일하게 임재하는 분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면서 우주의 섬리가 이런 존재임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새로운 확신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무한한 지성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건강해지고 활력을 되찾으며 사업이 번창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 세상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한다. 정신적, 영적, 물질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해력과 영적 통찰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질 것이며 새 사람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두려움은 막강한 힘을 지녔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고 집단 의식에 새겨졌을 수도 있다. 두려움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지만 내 안에 우주의 섭리와 정신적,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이러한 두려움을 뿌리뽑을 수 있다. 우주의 섭리와 선한 일 모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그리고 암묵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고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이 현명하면 반응도 현명하다. 행동은 생각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적인 행동이나 결정은 마음속에 있는 현명하거나 진실한 생각이 표출된 것이다. 특정한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거나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 혹은 너무 당연하게 깔린 디딤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내 생각이 잠재의식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마음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핵심은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고통과 불행 가난과 한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무한자의 보물창고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료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하건 하라. 나는 행복 평화 번영 지혜 안전을 택합니다. 현재 의식에서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무한자의 힘과 지혜로 가득 찬 잠재의 의식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를 받은 내 앞에 머지않아 목표를 석취할 방법이나 계획이 나타날 것이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의심, 두려움 없이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주장하라. 이 세상의 창조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창조력은 더 깊은 자아의 힘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나는 해결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명하며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크게 주장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마다 무한한 지성의 인도를 받고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그릇된 믿음과 의견, 이론을 버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교환하라. 나는 오감에 휘둘리지 않을 뿐더러 외부 조건이나 환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내 마음가짐을 바꿔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생각과 느낌에 따라 운명과 경험은 달라진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실패했다고 해서 타인을 원망하지 말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상황을 결정한다. 진리를 완전하게 파악하면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걸 멈출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바뀌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마음을 질투와 증오, 분노, 우울감으로 채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해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명과 우연, 사고의 피해자이며 자신의 안녕을 해치는 영향력과 힘이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마음은 온갖 이상한 생각과 미신, 불악, 악마와 악한 존재, 악의적인 힘에 대한 복잡한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생각은 창의적이다.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 모든 그릇되고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 내 손으로 지금 여기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같은 원리로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나다. 나는 잠재의식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의식의 원리에는 언제나 도덕적 판단이 깃들어 있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윤리도 없고 감정도 없다. 그러므로 생각의 본질이 악하다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자동으로 악한 생각을 형태로 드러내고 경험으로 표출할 것이다. 누군가의 생각이 좋고 온전하고 건설적이라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좋은 경험과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가관계의 법칙이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벌을 내릴 수도 보상을 줄 수도 있다. 만약 마음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잠재의식은 수확공지처럼 딱 떨어지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자연 전체를 통틀어 보편적이다. 현명하게 생각하면 저절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우주의 섭리는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는 분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엇을 마음에 새겼냐에 따라 반응하고 응답하며 이러한 마음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마음의 작동방식을 모를 때 사고방식은 복수처럼 보이는 것을 창조해낸다. 사실 이는 불변하고 정확하며 정밀한 자연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의 결과일 뿐이다. 친구가 수영을 할 줄 몰라 호수에 빠져 익사했다고 가정해보자. 호수를 탓할 것인가? 호수가 친구에게 복수했다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물은 사람을 알아보지 않는다.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을 따를 뿐이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차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곱씹어보자. 다음 화건을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되새기면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게 됨을 느낄 것이다. 내가 품은 생각은 조화, 평화, 선의에 부합합니다. 내 마음은 행복과 기쁨, 그리고 깊은 안정감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기쁨과 평화, 그리고 전반적인 안녕에 이바지합니다.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똑같이 모두에게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우주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와 행복을 주장합니다. 나는 무한한 지성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나 옳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즉시 마련됩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에 있습니다. 멋지게 재능을 펼치고 신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부터 나온다.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다. 파스칼도 이런 문구를 썼다. 상상력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상상력은 아름다움과 정의, 행복, 즉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한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 중 하나다. 우주의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하여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다. 상상력을 훈련하고 제어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또는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사실이라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적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새겨져 삶에서 드러날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문제 안에 있다. 외부 요소로는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즉,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변화할 힘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으며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면 더 나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5. 이 은 이 는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